3월 31일 프로축구 강원FC 구장에 방탄소년단 뷔가 등장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이날 강원FC와 FC서울의 경기가 있기 전 BTS 뷔가 늠름한 모습으로 전광판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. 뷔가 경기장을 찾은 것은 뷔가 군 복무 중인 육군 제2군단이 강원구단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. 이날 경기장에는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온 가운데 짧은 머리에 전투복을 입은 뷔가 보이자를 그려보이자 전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.